6월 19일 오전 9시 일기도입니다. 한국 서해상과 중국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고기압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상북 약 5,500m 500hPa의 상층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방송 녹화 시간이 오후 2시 20분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오늘 오전 9시 일기도와는 다르게 중국 중부지역의 고기압은 베이징 주변으로 물러갔으며 999hPa의 고기압이 상하이 지역까지 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6월 19일 오후 2시 20분 현재 기준 한국의 온도는 충청도 지역이 33도이고 광주광역시는 35도, 부산광역시는 26도, 서울도 34도로 매우 덥습니다. 기상특보 발효연항을 살펴보면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한국은 낮 시간대에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인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성질이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이동성 고기압에 가까운 형태인데 이례적으로 이동속도는 올르모스트 STNR, 즉 매우 느린 정체중인 속도의 고기압이고 또한 한국 상공에서 블록킹 고기압으로 작용하면서 한동안 낮 시간대에는 강한 일사량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온상승 그리고 상층부터 찍어누르는 고기압으로 인한 단열, 승온 등이 겹치면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고온현상이 6월 19일 오후 20시 20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6월 20일 오후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하여 한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각국의 수치 모델들은 예측하고 있으니 비 피해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의 20일 내일 화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 건너온 저기압 강수대 때문입니다. 이 중국의 강수대는 중국에 5월 말부터 폭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양쯔강 일대 중국 남부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우가 양쯔강으로 몰려들면서 수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베이성에 지어진 세계 최대의 발전용 댐인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 수위를 향해가면서 수압에 의한 붕괴 위험성까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는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주장입니다만 과연 올 여름에는 산샤댐이 붕괴할지 아직 확실한 정황은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산샤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작년에도 떠돌아다닌 sns상에서 산샤댐이 수압에 못 이겨 휘어진 사진이 또다시 돌아다니고 있지만 댐은 활처럼 휘 수 없는 구조물로 조작된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내 연구자가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실제 발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6월 이후 폭우가 더욱 강화되면서 양쯔강과 산샤댐 이외에도 여러 댐과 지역이 홍수 위기를 막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황어에 위치한 간수성의 류자샤댐 역시 수위가 급증해 경계 상태이며 곳곳에 홍수도 발생하고 있지만 과연 산샤댐이 무너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 vinegar 아 ект dem anbul